야! 나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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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일 최근 GSL을 누가 우승했죠? GSL 한지 너무 오래됐다 누가 우승했는지 모르겠네 조성쥬가 우승했어요? 아 조성쥬가 작년에 다 먹었지 아 조성쥬 대 전태양이었죠? 그게 뭐냐 제일 최근 GSL 결승이 이제 생각납니다 와 그것도 좀 까마득한 옛날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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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오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세 마구 사이즈가야 너 한 번만 해주라 아 진짜 해봄직한데 땅굴 한명도 아네 오늘은 어젠 되게 많이더만 땅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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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돌아와 터치 가지마 요즘에 선풀도 안하더라 또 어떤 땅굴 터치 challeng 어 뭐야 자기가 죽였어 자기가 죽였는데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ㄷㄷ 사령부 업스레이드 완료! 주소 건물이 완성됐어! 오래 걸렸네... 전문의 침퓨터 어! 나왔어! 나왔어! 가자! 야! 이중간마다 기다려왔다! 이 자식이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내가! 어! 취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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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직!